추워. 그치? 추워요. 하섬이가 생후 한 달째 되던 날 가족으로 맞이했다. 소만 이거 봐. 소만. 우리 소미 예쁘지? 너무 예쁘다. 하섬이도 빨라. 100일 때까지 영화 산통을 호되게 치르던 아이를 안고 함께 울기도 했다.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함께 아팠고 아이들이 웃을 때 덩달아 즐거웠다. 그렇게 가슴으로 낳은 내 아이의 엄마가 돼갔다. 엄마. 이거 봐. 엄마 같다. 우리 소미. 우리 소미 돼. 사람들은 묻곤 한다. 왜 그렇게 힘든 인생을 선택했냐고. 하지만 명진 씨는 힘든 인생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녀에겐 가장 절실했기에 소중했던 이름을 선택한 것이다. 매일 불리우는 그 이름 때문에 나날이 행복하다는 명진 씨. 그녀의 이름은 엄마다. 그녀의 이름을 선택한 것이다. 15년 서울. 아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